우리 이제 유기사를 위해서 알려요! 갈고 길게! 어? 뭐야 이거? 어, 학생들이 여기 다 나와 있네. 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위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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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요? 아니, 뭐예요, 이거? 야구 유명하자마자 여기. 이번 미션은 공포의 웨이 무단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사님만큼 야구에 관련된 미션이죠. 대표 한 명이 공을 치시고 홈런을 길게 했습니다. 홈런을 외치는 동안 나머지 세 분은 가마를 태워서 남쪽, 홈런, 위로, 창구를 밟고 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길게 돼요! 홈런! 아, 이건 안 돼. 홈런!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거를!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거 트라일량이 좋은 사람! 홈런이잖아요, 맞어요? 물론입니다. 아니, 이게 러닝맨이야. 미션 인터서블이야. 하나, 둘, 셋! 가볍다니까. 날라갈게, 여기 왔지? 저기 가시죠! 자! 화이팅! 화이팅! 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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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봐. 우와 장식 진짜 더 길기 ي relationships. tandem. 아 이거 하는데. 여기 있지. 아이 말도 안돼.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선생님, 가겠습니다! 가! 앉으세요. 됐다. 손나! 오! 야야! 잠깐만! 크기가 좋아요! 크기가 좋아요! 송지영, 송지영. 송지영, 송지영, 송지영. 아 선생님 일어나세요! 아 자꾸 뒤로 누우세요! 왜! 왜! 제가 이게 두 번 했어요. 갑니다! 원! 끝!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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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홈티 launched